이거 뭘까요 안녕하세요 해그린TV 입니다 지금은 천장에 너무 강한 햇볕이라 천장에 천막을 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앵글을 잡고 보는거 하고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카틀레아 시브리즈 입니다 네네 예쁘지요 드디어 폈습니다 여러분의 시브리즈는 어떻습니까 예 예 두송이 화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왔던 아이인데요 지금 현재 화경은 벌어지기 전이잖아요 예 9cm 정도 되구요 네 밑으로도 예 밑으로는 지금 요 아이가 더 10cm 네요 요 폭이 지금 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카틀리아나 이런 아이들이 펼 때 물이 너무 작아도 이렇다 하거든요 어 카틀리아 시브리즈는 와네리 하고 카틀리아 원종 와네리 하고 카틀리아 워크레아나가 크로싱데나 입니다 예예예 워크레아나 교배종이죠 네 네 그래서 물이 너무 작아도 이렇게 꽃잎이 말리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예예 저는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보라색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세롤이라서 너무 예쁘네요 네네네 여러분 카틀리아 미니 페트도 꽃이 피었습니다 스프린티스 교배종 입니다 어 일전에 여러분 예 이렇게 나눔 했었죠 네네네 이하에도 오토브네들에 있어서 조금 가격이 예 초점이 안 잡혀지네요 초점이 안 잡혀지네요 네네네네 어두워서 그런가요 초점이 안 잡히네요 오 희한한 현상입니다 우와 완전히 피었습니다 요것도 크고 있구요 여기도 크고 있구요 쪼아이도 저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는 어저께 피었었던 거 같이 봤죠 구화와 밀화 그러니까 요아이는 덴드로비움 덴시플로럼 밀화 석곡이구요 저 오아이는 덴시플로럼 아 티시플로럼 네 구화 석곡이구요 구화 석곡 복륜이라서 저 아이는 비메입니다 네네네네 우와 여러분 어 원종호점단 비올레시아 비올레시아 꽃대 꽃이 하나 졌는데요 하나가 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꽃대가 지금 둘, 넷, 다섯, 여섯개는 필 것 같은 네네네네 네 하틀레아 인터메디아 오라타리오 예예 일본산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네 예예 이 아이들은 8만원입니다 벌브 수가 또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벌브가 둘, 넷, 여섯, 일곱 벌브이거든요 요아이가 네 요거는 제껀거 아시죠 예 요거 이렇게 새로 피어서 꽃도 한번 보세요 훨씬 더 크죠 네 훨씬 더 커요 네네 지금 요 꽃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도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커보이거든요 예예 이렇습니다 네 카틀레아 네 시브리즈 요아이는 네 지금 현재는 6만6천원입니다 네네네 토분 없습니다 토, 아, 토분 이 아이들 토분이 있어가요 토분이 있어서 가서 잠깐만요 네, 토분인데요 네, 구멍토분입니다 지금 화보가 잡힌 것도 있고요 안 잡힌 것도 있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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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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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여러분 요거 못 봐줬네요 어머 어머 하하하 요건 못 봐줘요 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6만6천원이에요 화분 채 화분 요거 형토분 들어있는 거는 7만 원이고요 요거는 6만6천 원이고 그래요 예 고멍토분은 네 올 해까지만요 이렇게 지금 화포가 잡혀있는 애들이 하나 둘 지금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포베시가 지금 오리골에 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갖추어두면 계절별로 이 아이도 지금 화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계절별로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 아이도 화포 올라오네요. 이 필 수도 있어요. 이 아이가 입장이 부장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요. 지금 한참 와가지고 이 아이들은 포트에 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닥 뭐 정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이미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. 크리아나 지금 꽃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이 아이 꽃은 아직 안 봤는데요. 카틀레아와 크리아나, 아줄라타하고 아이하고 크로싱된 아이입니다. 네, 이 아이는요. 꽃이 피고 나면 꽃을 보고 5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벌브는요. 작은 벌브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죽었지만은 어쨌든 둘, 넷, 여섯, 여덟 아홉 벌브이에요. 아홉 벌브에 꽃에까지 열 벌브죠. 네, 저도 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판매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. 네, 이 아이는? 네, 이 아이도 50만원. 네, 이 아이는요. 감사합니다.